초롱이 이제 난간 걷기 아니 아니 글리 내려가면 안 돼 고양이는 난간을 잘 타야 돼 글리 내려가서 가면 안 돼 난간을 걸어 안 돼 아가 보여주고 여기 초롱이 여기 초롱이 초롱이 여기 옳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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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가 아니라 난간 난간 무조건 난간을 타야 돼 무서워 난간 처음이라 좀 무서운가 봐 안 돼 그래도 거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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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롱이 여기 어 안 돼 우아하게 그거 뭐 하는 자세 너 한참 뼈 놀다 혼자 지쳤다고 쉬는거야 의뢰할게 같이 일해야지 어? 같이 일해야지 어? 같이 일해야지 어? 아퍼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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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에는 관심이 없네 사과는 관심이 없네 아! 나를 무는 거야? 이 날려고 이렇게 하나봐 내 손이 더 장난감이 느껴져? 사과는 관심이 없네 진짜로 물기만 하는 거야 놀자고 힘이 세졌죠? 무는 게 진짜 아야! 이제 아퍼졌어 오오 오오 아야! 아야! 아프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? 거의 꼬집는 수준이더라고 요새 이빨이 막 나나봐 그럼 잘 구실한가봐요 응 애기 시큼하게 사과를 하나 먹을까요? 응? 응? 애기 탁! 탁!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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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리는 아니고 이쪽 문을 흉내나 내지 막 세게는 안 하더라고 장난인줄은 안하나 봐? 네 힘들어달라고 아이고 아이고 다치겠다 얘는 완전 몸으로 다가 욕단전이야 거의 남자애기가 남자애기 같아 너는 나중에 남자 아니면 큰일나 알았지 노는게 조금 활달하니 과격한게 농락 없이 사내야 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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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자 상처맞았어 여기 찍히면 상처맞아 요새 조금 이빨이 사나워졌어 그치? 이빨이 사나워졌어 영치는 힘을 주체를 못하시네 개구쟁이라 네 네 손 물어 네 손 네 손 물어 그래서 지손은 안 물더라구? 네 별마도 없어? 사과를 조금 치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가면서 기다려봐도 사과즙을 조금 내갖고 줘 봐야돼 사야 하하하하 너 잠깐 잠깐 대기 잠깐 대기 고객님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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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떨불대지 모시고 조금 먹어봐 사과 냄새 좀 나는데 응? 인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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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신청 놀아달라고 정신없이 양 몸을 이리 흔들었다 저리 흔들었다 하는구나 명랑하지? 엄청 명랑해요 육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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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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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과가 신가벨 응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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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너무 웃겨 이 소리가 지금은 너무 웃음 춤이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너는 의류 없이 여기야 너무 졸려 나는 졸려주겠어 에휴 그때 장면 치는 줄 알고 너무 졸려 에휴 그렇게 장면한 천사야 그렇지 이 머리가 완전 내렸네 잔다고 애기 재워놓고 우린 이래 으흥 으 으 으 으 으 으